도착했대, 멋있어. 블록이요? 유세윤 씨 1등이다. 다녀오세요. 아, 그래도. 팔려서. 네, 팔렸습니다. 하나도 팔려서 정말. 그런데 이거 되게 떨리네요, 이거를. 이 마켓은 기다려야 되니까 뭔가 계속. 남자분이 여자분인지도 몰라요. 근데 그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이거. 혹시 레고. 후바이켓으로 열어주셨나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만나셨다. 만나셨습니다. 혹시 촬영이 불편하시면 저희는 이거 거래말하고 촬영 안 했을 건데. 혹시. 저 괜찮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이거 거래 한번 해 보셨어요? 이렇게 중고 거래요? 저 요새 액기 장난감을. 어, 되게 많은데. 주로 아내가 보면 저는 이제. 아, 픽업하러. 아, 그럴 수 있는구나. 애씨 어디로 가라 그러면. 가족. 영문도 모르고 오셨는데. 교육연품이라고. 이게 시중에 흡는 거고. 그리고 이거. 이게 장바구니인데요. 이것도 선물 저희 첫 거래자이십니다. 잘 지켰습니다. 저희에바로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계좌이치를 해야 되려고. 아, 맞다, 맞다. 돈을 안 받았는데. 돈을 안 받았는데. 큰일 날뻔했다. 감사합니다. 아, 잘 됐습니다. 저희 유랑마켓 첫 고객님이세요. 네, 첫 고객님. 네. 근데. 우리 그걸 안 줬잖아. 그거요? 빨간 판이요. 쉿, 쉿. 진짜. 방송국은 나오지 않아? 원래 폼 안 된 거 아니에요? 약간 드리고 싶은데, 어떡하지? 그러면 재석 씨한테 말해서 나중에 따로 보내라고 할게요. 그래야 되겠다. 그래야 되겠다.